그 밥그릇에 담을 수 있을 만큼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밥그릇이 짜는 넘칠 뻔 어째 되겠어요 제물 손재수가 되겠죠 넘치지는 않게끔 내 사주를 잘 보살펴서 활동을 하든지 움직이든지 하면 괜찮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용띠 신년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용띠분들의 성향은 어떻게 될까요? 용띠들이 제가 일해봤을 때는 주로 보면 장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자기 밥그릇에 맞게끔 자기 사주에 맞게끔 조금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나이별로 좀 알아볼게요 22세 경진생 분들의 운세 어떨까요? 아직까지 학생들이 주로 많잖아요 대학교 1, 2학년 대학생인데 많은데 저 아들이 예를 들어 외국으로 공부하려고 많이 나가는 아들이 있을 것이고 저 부모가 예를 들어 부모가 좀 재산이 있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수월한데 금전이 없고 돈이 조금 부모가 좀 못 살고 조금 그 한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면 자기가 고생이 많겠죠 고생이 많고 예를 들어 그나마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살면은 예를 들어 24살 때 5살 때 이때는 직장 운이 좋다고 봐야 되죠 내가 하고 사는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34세 무진생 분들의 운세는 어떤가요? 34세 무진생 분이 예를 들어 여태까지 장사를 한 사람들은 장사를 좀 크게 넓히려고 마음을 먹을 것이고 사업을 한 사람들은 사업한다고 조금 크게 넓힐 사람이 있을 것인데 밥그릇이 작은데 크게 넓힌다고 안 되겠죠 그렇죠? 밥그릇이 작은데 넘칠 뻔 어찌 되겠어요? 제물 손재수가 되겠죠? 그래 넘치지는 않게끔 내 사주를 잘 보살펴서 잘 알아서 자기가 활동을 하든지 움직이든지 하면은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58세 갑진생 분들 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 58세 갑진생은 조금 자기가 자만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내가 사업이 조금 잘 된다 싶으면 자만을 하는기라 자만하려고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고 이러다가 보니까 잘되면 잘 될수록 널리 널리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좀 잘되면 자만을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사업이 실패를 하겠죠 내가 노력 없이 자 노력을 잘 하다가도 노력을 자기가 손을 낳는 현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사업에 조금 실패할 확률이 있으니 갑진생에 갑진생들 운세는 올해는 금년에는 조금 참을 조금 참고 참고 참다가 참다가 대성공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녀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결혼을 또 하셔가지고 이분들 자녀 덕은 자녀 운은 좋아요 자식 운은 좋아하고 자식이 뭘 해도 되고 결혼할 운세가 있고 자녀들이 움직일 나이인데 나이가 성장을 해서 움직일 나이인데 다 자식에 대한 복은 다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70세 임진생 분들의 운세는 어떤가요? 나이가 이제 70세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다마는 조금 나이가 나이만큼 조금 사업을 하다가도 중단하는 그런 나이인데 그 개중에 70세라도 사업을 하려고 예를 들어 설치고 뭘 하려고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은 건강을 잃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좀 나이가 던 만큼 조금 자중을 하시고 하는 업도 조금 자중을 하셔야 되는데 더 하고 싶고 더 움직이고 싶고 이러니까 조금 경량이 내리막길 속고 조금 건강이 해치는 경향이 나오니까 조금 그 점을 고려를 해서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돈이 있어도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 건강부터 좀 챙기셔야 되겠네요 건강을 잘 챙겨야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용띠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용이 천년을 기다리면 항천을 하듯이 용띠가 천년을 기다리면 천년이 엄청 긴 세월 아닙니까 그죠? 엄청 긴 세월인데 그만큼 자제를 하고 참을성도 있고 많이 자제를 하고 억눌리 가면서 살다가 보면 언젠가는 대성동을 합니다 지금까지 용띠 운세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